이재명씨가 구속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지금 최측근들이 거짓말 구속되지 않았어요? 그래요? 네 일단 이재명씨는 역전의 용사, 파이팅 내가 봤을 땐 연초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엄청나게 주변에서 밟을 거라고 그 양반을 근데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양반을 잡기 위해서는 밑에 주변을 당연하게 밑에 있는 참모진들을 해야겠지 그리고 검찰 조사 정도는 받겠지만 구속까지는 힘들어 구속까지는 단원하는데 안된다고 봐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 관제라고 해가지고 갇히는 형국을 관제라고 하는데 갇히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거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으셔 어떻게든 구속은 절대로 안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뭐 김혜경이랑 그 양반의 와이프들 털었지 거기에다가 주변 밑에 있는 참모진들을 건들지 이제는 이재명을 갖다 치기 위해서 수선을 박는 거잖아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준비가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을 따르는 참모진들도 어떻게 보면 줄은 이재명 잡고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놓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양반이 어디서 보면 용 뛰고 어디서 보면 또 토끼 뛰시던데 절대로 죽지 않아 넌 인간적으로 잘 버텨내실 거라 생각을 해 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얌전하고 착한 사람도 자꾸 누가 건들고 시비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독사가 되거든 왜 이렇게 사람을 독을 품게 만드는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자기들 갈대로 가면 되는데 나중에 이재명씨가 뭐 다국여라도 당선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다칠까봐 지금 밟을 때 확실히 밟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밟아서 죽지 않아 선생님은 이재명씨 팬인가요? 솔직히 팬이에요? 팬 그 심상정씨한테 상 받고서 내가 좀 변절자지 상이해 아니 심상정씨한테 상 받고서 왜 이재명씨 팬이에요? 아니 근데 표창장이라는 걸 그래도 나란히라는 사람이 주다보니까 내가 그거에 넘어갔는데 이재명